부활의 생각이나 해보겠습니다. 자, 거짓이 처음 불러보는가 해보겠습니다. 부활의 생각이나. 감사한 생각이나 너에게 기대였던 게 너는 아무 맘없이 날 안고 있었고 그때만은 몰랐지 왜 너로 희려워해도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나 아주 몰래 너의 내가 있어도 있었던 널 나를 안고 있지만 너를 잃어버렸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더 기대하고 싶었을 때 꿈속에서 보이나 꿈이니까 만나나 그리웠어 널 그리워 꿈속에서 믿는가 봐 이별에 썼던 날이 시간이 흘러야 우리 아름다운 너 꿈속에서 보이나 아주 몰래 너의 하루 진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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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